깜빡거리는 숫자와 같은 개수의 채소를 찾으세요 그런 다음 숫자만큼 써오세요 숫자와 같은 채소가 있는 과녁은 어느 것일까요? 클릭해보세요 잘 찾았어 이제 숫자의 수만큼 쏘는 거예요 준비 쏘세요 정말 똑똑하구나 숫자와 같은 채소가 있는 과녁은 어느 것일까요? 클릭해보세요 맞췄다 이제 숫자의 수만큼 쏘는 거예요 준비 쏘세요 쏘세요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 참 잘했어요 숫자와 같은 채소가 있는 과녁은 어느 것일까요? 클릭해보세요 맞췄다 이제 숫자의 수만큼 쏘세요 이제 숫자의 수만큼 쏘는 거예요 준비 준비 쏘세요 쏘세요 한 개, 두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, 여덟 개, 아홉 개, 참 잘했어요 숫자와 같은 채소가 있는 과녁은 어느 것일까요? 숫자와 같은 채소가 있는 과녁은 어느 것일까요? 클릭해보세요 맞췄다 이제 숫자의 수만큼 쏘는 거예요 준비 쏘세요 한 개, 두 개, 세 개 우와 신난다 재밌다 역시 난 못하는 게 없어 다시 하고 싶은 친구는 다시 하기 버튼을 눌러봐